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수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고공행진을 지속했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한 만큼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환율 부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1,400원 돌파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니까 당국에서 구두 개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조금 진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시적인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환율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1,400원이라는 선은 한국 경제에 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이고 시작은 사실은 국채금리였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면서 국채금리가 따라 올랐고 국채금리가 46%를 돌파하니까 지금 어제 뉴욕시장 보니까 국채금리가 또 올랐더라고요. 국채금리가 오르니까 이거 역량으로 지금 중동 위기와 함께 환율이 뛰고 있는데 우선 1,400원을 터치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외환당국이나 기재부 쪽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까지 만약에 1,400원을 한 번 더 무너지면 굉장히 시장의 리스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저지수는 굉장히 방어를 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다행스러운 건 어제 텍사스 브랜드라든지 유가도 좀 진정세를 보였어요. 이런 부분들은 오늘 1,400원을 다시 터치하지는 않을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유독 어제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환율만 넘어뜨려졌어요. 맞습니다. 일본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중국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여기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시작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로 시작하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른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중동발 유가의 영향력, 의존도가 훨씬 높은 게 우리나라예요. 그게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고환율이 지속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키는 중동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핵심 키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환율이 일본, 중국, 우리나라 전세가 떨어지더라도 우리나라가 특히 중동 유가에 취약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핵심 키는 유가를 보셔야 되고 특히 중동 환경에서 이게 중동의 어떤 정황들이 조금 더 안 좋아진다면 아마 1,400원을 한번 터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중동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가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배당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결산 배당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 입장에선 지금 달러가 더 고가치를 받고 있는데 달러를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이에 대한 타격은 좀 없을까요? 이게 두 가지가 맞물리는 거죠. 우선 일반적으로 정시에서는 고한율 이퀄 외국인 빠져나간다. 이게 일반적인 논리인데 이번 장세를 보면 꼭 그렇지만 또 아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조금 리스크한 것은 이번 주부터 다음 주 26일까지 한 55개, 55개 기업이 배당금 지급하거든요. 이 경우가 한 6조 정도 됩니다. 당연히 6조는 환차선이 있으니까 커지는 만큼 가지고 나가려고 하겠죠.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기아 같은 경우가 지난 전날에 9천 원 정도 배당을 했는데 이 중 외국인 주식 400원씩 수매들을 바로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역시 고한율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불안정성에 대해서 안심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만약에 1,400원 선을 제가 다음 주까지 다시 한번 터치하지 않고 지킨다면 이런 시크도 조금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환차익에 대한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각에서는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외국인의 손익분기점이 2,530선이다. 그때까지는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 그때 이탈하면 매도는 좀 자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조금이긴 하지만 외국인 순매도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사실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매도세 지피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고한율이고 그리고 변동성이 심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수급 상황은 시장 상황은 수급 상황을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외국인 특히 외국인과 기관은 대부분 프로그램 매도 매수를 주로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빠지지 않는데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거고 재미있는 건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이 그 정도 팔 때에 오히려 개인들은 사더라고요. 그만큼을. 그런 건 개인들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국제주가가 어제 서부 텍사스 운유하고 베릴당 브랜트유도 한 0.2% 하락을 했어요. 맞아요. 소폭 하락했어요. 이게 시장 상황을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불안정세가 수급 상황이 지나고 나면 수급 상황을 지켜보는 것보다도 실적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 시즌으로 조금 방향을 돌려서 시장 상황을 바라보는 게 좀 힘든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중요한 건 실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들 업종군들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지금 방산도 있고 화장품 엄청 많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 좀 강하게 반응하는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역시나 긍정적이죠? 아직은 긍정적이죠. 아직은요? 왜냐하면 역시 AI발로 들어오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꽤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지수가 올라가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연내에 최소한 원래 한 대, 여섯 번 하다가 한 두, 세 번으로 금리 인하가 떨어지면서 이미 파울 의장도 어제 발표한 걸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더 보수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러면 보통은 기술주들은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에 더 민감한데 지금 미국의 반도체주 예를 보면 이번에 빅테크들이 좀 은행 서프라이즈를 할 것 같거든요. 이 역량을 국내의 삼전이나 하이닉스는 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규모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3.1년 짝 내렸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 역량은 이미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내린 걸로 보고 있고 오히려 이번 주, 다음 주에 일어나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은행 서프라이즈를 좀 내고 있으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삼전자나 하이닉스에게는 조금 호재거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대표님께서 아직은 이라고 수식어를 붙여주셨거든요. 그러면 실적실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좀 하락을 할 거라고 보는 건가요? 새로 오는 모멘텀이 크게 없죠. 그리고 이미 호재거리는 이미 다 나온 상태고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이 이미 다 나와서 반영 다 된 상태고 지금 남은 호재거리는 2분기 실적이나 3분기 이후의 실적을 가지고 아마 이 모멘텀을 가져야 될 텐데 그 모멘텀은 미국의 AI발 호재거리 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2분기까지는 그나마 현재의 모멘텀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분기까지는 그나마 좀 상승의 동력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면서 궁금한 게 외국인의 수급 중요하잖아요. 삼성전자 계속 사는데 SK하이닉스 계속 매도하거든요. 이렇게 같은 대형주 사이에서 수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취업들은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따라가야 될까요? 그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까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DBM의 효과를 이미 다 봐서 외국인들이 충분히 수익을 노렸다고 판단을 한 거죠. 빠져나오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가 오를 때 그만큼 오르지 않았거든요. 저평가다. 저평가 되어서 한 8만 원 선까지는 외국인들도 아직까지 저평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어서 같은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죠. 특히 외국인들을 보면 삼성 사고 있는데 하이닉스 팔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이전에 이미 충분히 수익을 누렸다고 판단한 것 같고 한쪽은 아직까지 약간 모멘텀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수급이 좀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고요. 반도체는 2분기까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실적주로 언급되면서 고환율 수혜주로 거론되는 게 자동차 관련 업종입니다. 자동차 관련주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고환율 대표 수혜주죠. 왜냐하면 지금 10원 정도 오르면 환율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영업이 한 2천억 오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환율의 대표적인 수혜주이긴 하지만 문제는 좀 단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환율이 지속될 때 환율의 직접적인 영업이익 수혜도 보지만 반대로 자동차 판매에 저조가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고환율 수혜주로 자동차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고환율 고물가가 계속 이어지면 결국에는 자동차 수요도 자체도 줄기 때문에 이미 테슬라가 반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주는 그렇게 수혜주는 아니라는 점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판매량 감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대표적인 고환율 수혜주로 거론됐던 게 섬유 의무 관련 그런 종목들이 OEM 관련 기업들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가 됐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결국은 실적이다. 실적. 실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업 무역이나 한전실업이나 진성통상 대표적인 OEM주인데 아시듯이 이제만큼 팔리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OEM 업체들이 영업 무역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을 보면 2020년에 비해서 매출은 8% 정도 떨어졌고 영업액은 22%나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한세시를 또 마찬가지로 매출 20% 떨어졌고 영업액 25%나 떨어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고환율이면 사실은 대부분 OEM 업체들은 대부분 달러로 결제를 받기 때문에 굉장한 영업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 환경도 중요하지만 기업 계기로 보면 결국은 실적이다. 실적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시장 환경이나 수급 환경이 좋더라도 결국에는 떠받쳐지지 못하고 있다는 걸 유실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료 업종은 어떻게 보십니까? 식음료 업종들은 지금 고환율, 고유가, 육가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고물가가 반드시 따라오죠. 그렇죠. 고물가가 따라오면 식음료 업종들은 반대적으로 지금 치킨 가격이나 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히려 시장 상황을 다 안 좋게 할 것입니다. 외식을 더 줄이는 거죠. 특히 최근에 배달 전문 업체들 보면 굉장히 실적이 줄었어요. 그만큼 외식을 하지 않는다는 게 반정이 일어나고 있고 소매 쪽으로도 지금 이협화가 계속 갈 것 같아서 식음료 쪽은 당분간은 그러니까 외식 관련된 식음료 쪽은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공물 관련은 전쟁 때문에 수혜를 받을까요? 같은 업종군대에서도. 공물은 실제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수혜보다는 굉장히 위축되죠. 환율이 직집증이 얇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고환율 정세가 오래 간다면 결국에는 자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입 물가가 다 오르는 상황이라서 그와 관련된 주들은 조심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물 관련 이야기가 나눠봤고요. 지금 증권가에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있고요. 화장품도 거론되고 있는데 저는 게임도 특이하더라고요. 게임도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 주목해볼 만한 색도 그 가운데서 있을까요? 반도체 제외하고. 저는 게임주도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게임주요? 엔터주도 주목해보고 있어요. 엔터주도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1분기 이전부터까지 집행가되어 있고 그리고 집행가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실적은 아마 1분기에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지난 연말에 집행가되어 있고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들인데 1분기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게임주라든지 혹은 엔터주라든지 주목해서 보시면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초도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고한률 유지되고 있으면 시장은 더 이상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정된 유동성에서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개별 실적대로 움직입니다. 개별 실적대로 실적을 보고 움직이는 시장으로 빨리 집행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시장 업종의 상황이나 시장 전체 유동성 상황보다는 개별 실적에 주목해서 옥석을 가리는 게 굉장히 희명한 판단이라서 그렇게 본다면 게임주 엔터주도 좀 관심 가져볼 만하고 화장품의 경우에는 지금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십 같은 경우가 중국의 따위공들이 다시 사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따위공들의 상황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이거는 2분기까지 지켜봐야 좀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 엔터주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 화장품 관련 기업들은 조금 천천히 바라보자라고 해 주셨는데 역시나 섹터 내에서도 각계 전투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금값은 하락하게 돼 있는데 금값도 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금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죠. 지금 온수단 2300달러 지금까지 올랐는데 지금 글로벌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2500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란, 이스라엘 진쟁이 아주 급박해가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역시 중동의 화약권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국제 현물 가격이라든지 자산 가격 자체는 굉장히 오를 가망이 있어서 금값은 연말까지는 현재보다 최소 10% 정도 오를 가망성이 있어서 혹시 관련된 관심을 보시는 분들은 금값은 향후 올해까지는 오를 가망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금 가격도 조금 더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이 시간을 통해서 금 가격 상승을 예상하셨는데 전문가들 전반적으로 금 가격에 대해서는 상승 추세 예측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코노미통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관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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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